스마트ulation 잘 못했어요 디디리 안 했었어요? 아, 네. 와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디디리는건 아닌데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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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1등하면 구독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또 1등 보여드리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제가 1등을 해드려야 하는 거죠 헤이 맨 어디가 너 같이 탈락을 했는데 이 혼자 타고 가면 어떡해 그럼 죽여야지 야스나야로 땡길 수 있어 리퍼브카 갑시다 같이 가자 이 혼자 가기냐 근데 쟤는 내가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 쟤 뭐야 왜 내려? 쟤 무기 들고 있나? 무기 들고 있나본데? 갑시다 펑커 들어왔다 펑커 들어왔어 펑커 들어간 놈은 굳이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번판 1등하면 만원이라고요? 아깐 구독 플러스 만원이에요?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번판 1등 갑니다 1등 각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거죠 차를 공장 안에 박아 놔야지 그래야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모르지 스나타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일단은 그럼 화살키를 한번 하고 1등하면 15,000원에 구독인 거죠? 알았습니다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죠 기술 점수 기술 점수 8점 드리겠습니다 석궁 킬당 5,000이라고요? 그럼 내가 마킬 다 석궁으로 따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시면 어떡해요 더 감사하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참 좋아보이는 구만 공장 안에 파킹 칼을 뺏는 건 버리를 하도록 하고 각각 깨졌네 각각 깨졌네 아이고 이거 많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파 못 나가면 개 아파요 멈추는 순간부터 대 아파요 멈추는 순간부터 대 아파요 멈추는 순간부터 대 아파요 아이고 위치 멜로 안정돼 그냥 더 들어갈게요 아예 미친놈 위치 멜로 안정돼 그냥 더 들어갈게요 아예 미친놈 미친놈 여기 1평집에 한명있고 여기 오토바이 여기 별로 저리 자리가 안 좋긴 하다 보급품 근처로 가서 싸우죠 여기 1평집에도 한 명 허리 돌리기 오졌고 아오예 아 나 쏜다 미친놈들 야 그렇다고 사이가로 쏟이 있냐 저거 아까 먹은건가 애들 이쪽으로 안볼리는거 보니까 먹은거 같기도 하고 비키고 구도가면 광고 없어져요 구도가면 광고 없어져요 먹으러 너무 끌고 다녔다 아 AWM 이거 먹으면 안됩니까? 얘가 보급품 먹은앤데 어 그냥 일단 먹을게요 아 이건 진짜 일단 먹은게 나 아 1등 1등하면 어차피 만원이잖아요 어차피 1등하면 만원이니까 일단 1등 미션으로 우선시합시다 일단 몸샷 2대만 쭉쭉 갑바 따라 달라요 갑바 따라 달라요 거리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씨 놀랬잖아 거기 있을지 몰랐는데 설레웨드네 바꿉시다 사람들이 안내야 뭘하고싶다 잘 될지 모르م 다들 저거 sehr 야채 다이밍 음료 상탄나는 거 백형이네 어? 뭐지? 누웠는데? 막 그렇게 발소리 내면서 다니면 되나? 저쪽 1평집은 일단 땅값 대방입니다. 남았고 6명 남았어요. 오른쪽에 적 있어. 왜냐면 저기 달리더니 오른쪽에 있더니 총 맞고 죽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차 타고 달리는 거 위험하고 이 차 피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차는 타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 앞이 평야라서 위치 박정하자. 누워있는 애들 개많일 것 같아. 수나들고 있네. 오른쪽에 있네. 한 대. 자기장 30초 남았고. 맞은 거 어떻게 하냐고요? 피터 저잖아요. 이 1평집에 일단은 애들 많고. 아 여기 잘못하면 차 뜨는데? 밖으로 못 빨리 가네. 밀어! 밖으로 못 빨리 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